은비 으 경기준이 끝났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위방어 없고 무조건 치킨 먹어야 된다 뭐 케이슈 뭐 의미 다 없어요 맞습니다 오로지 치킨이 치킨 100만 원 그리고 2등하면 0원 위쪽이나요? 서버원 위쪽으로 완전히 쏠렸습니다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어요 이 지역도 요충지 중 하나거든요 이 위치에서 정말 급박하게 들이닥쳤죠? 네 지금 여기 대박 선수가 오 제니스 D플러스 기아입니다 D플러스 기아가 초청을 했을 때 다른 팀들을 다 앞사위 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었거든요 대박 대박 아 그런데 네 바로 쓰러졌어요 전력 전술이 좀 더 크죠 오 제니스 네 서로 커버하는 플레이가 장난이 아닌데요 위치 알아요 자 던져주고 이것도 도망가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니스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살리면서 전력을 다시 보강하기가 좀 어려 보이는데요 네 자 여기서 제니스 선수가 시간 안 두고 있죠 자 돌아서 아 시간 뜨는 거 보세요 와 오 이거 아 그건데 차량 타기죠 와 와 와 제니스가 있었어요 야 덜쳐 매고 한 명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4킬인데 야 안전하게 네 자 박프로 운영 부분 어 성장 아 오토바이 나서 오토바이 나서 와 와 미친 경기력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장이 바뀌는 상황이고요 네 자기장 위치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 많이 쏠렸네요 세 개 정도는 획득할 수 있거든요 와 이거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진 정리 앞에 만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수류탄이 터져야 그래도 아 피했어요 이것도 뒤로 빠진 상황이고 여기는 스텔라 자 위에서 하나 제 노래 보나요 네 또 불이 안하는 거 보세요 와 만두 야 로이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아 아 만두도 쓰러졌어요 네 이거 밖에서 날카롭게 각을 잡았죠 맞습니다 확킬 나오기 전에 이게 백업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던 거 같은데 살짝 타이밍이 엇갈렸던 거 같아요 네 네 지금 수류탄 던져주고요 현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전멸 직전인데요 자 이 위치에서 에스더 선수해진 모습이죠 네 굳이 추락지 어 지금 포지셔닝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정찰하고 있고 독수리든 네 정보수집도 원하는 말 와 왼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네요 자 이러면 최고집이 황금의 땅으로 거듭나는 거 아닐까요 자기장이 변해서인지 킹오브이제이와 지금 독수리단의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 네 저 독수리단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계속 궁금합니다 신용 자 지나가는 리프 선수를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와 이건 약간 스무스를 뛰어보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지앤엘이 무너졌습니다 깜빡이도 너무 불리해 보이죠 네 자 거기에 지금 히트 선수도 네 언론 리스타트가 외곽을 잘 쳐내고 있습니다 네 네 꼬부기 선수도 외곽 쪽에서 계속 때리고 있고요 이건 조금 이스크라 입장에서는 풍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휘건 선수 지금 빠지고 히트는 많이 냈지만 히트 들어가는 상황에서 히트 들어가는 상황에서 히트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휘건 선수가 그래서 패스를 당했긴 했는데 네 자 그래도 빨리 온다면 뒤통수 때릴 수 있어요 휘건에 뒤통수 때릴 수 있어요 와 휘건이 근데 180도 돌아서 죽어 네 지핀 선수껄 끊어냈고 지금 들어가면서요 자 기절로고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와 이거 다 끊어버립니다 이스카라 선멸 네 자 이제 두 팀 남았어요 독수리단 입장에서는 그냥 힘만 줄여줘도 괜찮습니다 예 이용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꼬북 꼬북 포로지스의 꼬북 아 먼저 끊고 시작했어요 최근에 김준까지 지금 쓰러트리고 있는 상황이 아 블랙워크 없는 파츠 아 와 지금 팝승 추가 킬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네 무너졌습니다 네 파츠 탈락 여기는 차량 타고 지금 들어갑니다 자기는 깍깍하면서 킹오비데이 공격적인데요 킹오비데이 에더와 로저한테 같이 이동해요 와 에더 동선을 방해하고 있어요 에더 에더 로저드와 함께 이거 쳐내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강해졌는데요 네 강해졌습니다 자 독수리단 이거 그냥 구경만 할 수가 없죠 다음 스토커는 오른쪽으로 자 독수리단은 지금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킹오비데이 못 들어오게 하기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포탑 세워놓고 있거든요 자 본인들이 공격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본인들이 먹어야 될 자리니까 아이고 야야야야 자 위로 들어가면서 지금 한 명 지금 쓰러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독수리단 어? 들어갔어? 땡큐 던스가 나오는데요 자 서로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네 자 뒤에 가서 탱탱 아 이재이가 와 와 독수리단 독수리 사냥법 네 본인들이 먹어야 돼서 다음에 진출 경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로 했던 건데 와 와 와 지금 보급상자 먹고 게임피티도 오케이 한 명 무너뜨려서 3대3이란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쁘기죠 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? 아니 D 플러스 기아가 지금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게임피티도 탈락 아까 전에 독수리단의 구워 테크를 벌어서 상대를 약간 에어쌓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서 D 플러스 기아 계속 상대를 몰아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명의 선수는 남아있고 이런 구도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건 독수리단이에요 독수리단 아래쪽 내려가나요? 와 중앙이에요 우와 다 쓸 수 있어요 치킨 룰이에요 그래서 치킨입니다 치킨 치킨 치킨당 100만원이에요 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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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날개 기술하면서 아아아아아 발포 발포가 소음한테 일격을 맞았어 그쵸 여러 굿을 맞았었죠 그렇죠 나이스 스트라이킹 탈락 피오가 복수를 했고요 복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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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비상하네 독수리 주도권을 얻을 수 있는 공까지 오긴 했거든요 자 칸과 디지구팔 놀람았습니다 백만원 싸움입니다 여러분 플로리스가 또 변수를 받 와아아아아아아아 디지구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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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대곤 아니 6대1M4연사 신경기력 야 아 넥서가 고생했어 디지구팔 운영에 무게출을 둔 그 선택이 지금 7회 한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전력보전하고 있는거거든요 오 중앙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 아칸 선수를 누가 이제 계속해서 커트를 해내느냐인데 독수리단위 입장에서는 아칸 선수를 살려놔야 움직이는거 알아요 나무쪽으로 나무쪽으로 계속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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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아칸 어 근데 여기서 아아아아아아아아 에스더 에스더 자 2대2대3 자 던지면서 여기서 자 알고있죠 또르르르르 위치 좀 바꿔주겠습니다 에스더 자 미누라 수류탄 우와 3개나 있어요 방금도 위치 계산하고 던진거 같은데요 오와아아아아아아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와와와와 위치 바꿔주죠 이거는 D플러스기 흉각인거 같은데 혹시 자 S도 기적과 같은 하나 더!!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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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이 누다 이거 아니 유도탄인가요 네 D플러스기야 규현이 3대1이어야 되는데 규현이 아까 옆에 차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와 민호다 각 벌리는 거 보세요! 아 돌렸죠 돌면서 이번엔 이번엔 어 그래서 딱 벌렸어 아하! 딥플로마스 기가! 자 이건 대결에서 치킨의 주인공 기다였습니다 와 100만원 치킨 축하합니다 나오자면 100만원을 생금을 당장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확실히 이제 3명이긴 했지만 그 디펜스 수비가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 영역을 전개하고 도착하면 한번에 가야 되겠죠